안녕하세요.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한반도는 지금은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설 프로그램인데요. 그 첫 시간으로 지난 한 주간 북한 정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권력기구도와 주 행사 예정표는 매년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선 2013년 내용으로 이를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한 주간 북한 정세를 알아보기 전에 북한의 권력기구와 주 예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연서 서기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북한의 권력기구라면 우리나라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용어나 기구의 특징들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북한의 권력기구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권력기구는 헌법과 당규약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 권력은 당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당 중심의 국가체계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구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 헌법은 북한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서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다른 기관보다 위에 있는 권력기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당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중앙검사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등이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정부기구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으로 최고검찰서와 최고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내각과는 별도로 국방위원회를 두고 국방분야를 간장하는 그러한 구조로 정부기구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국가권력기구의 최고지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상권 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1인 독재체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정권교체로 변화가 있습니다만 북한 역시 2013년 권력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네. 2013년도 국가권력기구에 있어서 큰 특징은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당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내각의 세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의 관심 분야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구를 먼저 살펴보면 작년 11월 3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인물에 있어서는 작년 7월 15일 리영호가 해임이 됨에 따라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영철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각에서 김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013년 북한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올해 발간된 북한 주요 행사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래 북한의 주요 행사에서 변화된 것은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소년단 창립절을 공휴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북한의 총 공휴일은 21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우리 설날에 해당하는 설 명절이 3일간,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출생일이 2일간, 그리고 나머지 공휴일은 1일간 휴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에서 발간한 2013 북한 권력기구도와 주요 행사 예정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북한 동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1월 22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사 등 연이은 강경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 우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5년 3개월 만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가 아마 가장 큰 이슈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대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1일차에는 개회사를, 2일차에는 연설과 폐사를 동시에 낭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당대회와 같이 대규모의 세포비서 대회를 김정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기능을 중시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포비서 대회 기간 동안 줄곧 당의 역할과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세포의 책임과 사명감들을 매우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비서 대회를 제도화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아마도 당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세포 단위까지 확대하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안전대회 부분 회의 등은 과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이후에 진행된 것들이라 더욱 그럴 텐데요. 지난주 2월 3일 중통에서 보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회의가 가지는 의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이후에 김정은이 두 번째로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대회 부분 회의로서 지난 1월 26일 날 개최가 되었고요. 이 두 회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김정은이가 직접 이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지 못한 형태의 회의체라는 것이고요. 또 회의에서 중대한 조치 또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는 점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 중요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또 주시해야 할 것이 대남 동향 같은데요. 북한은 계속해서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북한의 대남비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현 정부 정책을 동족 대결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대남비난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나로 발사 성공에 대해서 간접적인 비난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로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은 이중적인 기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주요한 대외 동향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들의 이상 발사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권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자의적인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를 하고요. 또한 이러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1월 24일 국방위 성명 이후에 계속 같은 논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대내, 대남, 대외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북한의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다가오는 2월 6일이 김일성 일당백 구호 제시 50주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일당백 구호라는 것은 김일성이 제시한 구호이고요. 원래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일당백 구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은 3대 혁명 소조운동 발기 40주년에 해당합니다. 3대 혁명 소조운동은 김정일이 주도한 운동인데요. 3대 혁명이라 함은 사상, 기술, 문화의 혁명을 말합니다. 이는 수십 명의 단위를 소조를 만들고요. 그 소조에서 3대 혁명의 과제를 실천하자는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 시사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당 중심의 결속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조장한 긴장 국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기강도 계속 강화를 하고요. 관련된 내부 준비태세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1당 1095 제시 50주년 그리고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등 주요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래서 대내적인 결속과 가계 우상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면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동참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 소재를 활용해서 현 정부를 계속 비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제재 참여는 곧 자주권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부당함도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그러해왔듯이 비난의 타겟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두고요. 미국 주대의 제재 결의는 부당하다라고 계속 부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거를 근거로 해서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위협과 이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정세분석구의 강연서 서기관님 통해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기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지금이었습니다.